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폼 효과를 적용하여 절반의 오브젝트를 완벽한 형태로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trl-Y를 눌러 아웃라인 보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첫번째 오브젝트는 파란색 면 색상만 있고, 선 색상은 없으며, 패스는 완벽하게 닫힌 형태입니다. 두번째 오브젝트는 선과 면이 섞여 있고, 일부 패스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세번째 오브젝트는 면 색상은 없고, 선 색상만 있으며, 모든 패스는 완벽하게 닫혀 있습니다. 다시 Ctrl-Y를 눌러 프리뷰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각각의 오브젝트에 트랜스폼 효과를 적용하여 형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Effect, Distort and Transform, Transform 메뉴를 선택합니다. 트랜스폼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Reflex X를 체크한 후, 중심점은 오른쪽 중앙을 클릭합니다. 카피스에 E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절반의 형태가 좌우 대칭의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형태를 5개 더 만들어 완전한 눈꽃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Effect, Transform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Adobe Illustrator 경고 상자에서 Apply New Effects를 클릭합니다. 트랜스폼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Reflex X의 체크를 해제한 후, 카피스에 O를 입력합니다. 총 6개의 좌우 대칭 모양이 360도로 회전하려면 360 나누기 6이므로 앵글의 60도를 입력합니다. 중심점을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모양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변하는지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중심점은 하단 중앙을 클릭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완벽한 대칭의 눈꽃이 만들어졌습니다. 두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Effect, Transform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트랜스폼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앵글에 0도를 입력합니다. Reflex X를 체크한 후, 중심점은 오른쪽 중앙을 클릭합니다. 카피스에 E를 입력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절반의 형태가 좌우 대칭의 온전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형태도 5개 더 만들어 완전한 모양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번째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Effect, Transform 메뉴를 선택하거나, 또는 단축키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Adobe Illustrator 경고 상자에서 Apply New Effects를 클릭합니다. 트랜스폼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Reflex X의 체크를 해제한 후, 카피스에 O, Angle의 60도를 입력합니다. 중심점을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모양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변하는지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중심점은 하단 중앙을 클릭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완벽한 대칭의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세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 단축키 Alt, Shift, Ctrl, E를 누릅니다. Adobe Illustrator 경고 상자에서 Apply New Effects를 클릭합니다. 트랜스폼 대화 상자에서 프리뷰를 체크합니다. Reflex X의 체크를 해제한 후, 카피스에 9를 입력합니다. 360도를 9로 나누면 40이 되므로, Angle의 40도를 입력합니다. 중심점을 여기저기 클릭하면서 모양이 어떻게 서로 다르게 변하는지 살펴본 후, 최종적으로 중심점은 하단 중앙을 클릭하고 OK를 클릭합니다. 360도를 회전하는 망사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Ctrl, Y를 눌러 아웃라인 보기로 들어갑니다. 이번 과정에서 좌우 대칭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트랜스폼 효과를 적용하였기 때문에 실제 결과물과 아웃라인 보기가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Ctrl, Y를 눌러 프리뷰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Direct Selection 툴을 선택한 후, 기본 오브젝트의 패스 모양을 조절합니다. 한 개의 원본 형태로부터 나머지 형태가 파생된 일심동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머지 형태에도 변경된 모양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랜스폼 효과를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만들면 모양을 편집하기도 매우 간편합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트랜스폼 효과를 적용하면 오브젝트 전체를 일일이 그리지 않아도 최소한의 기본 오브젝트만으로 완벽하게 대칭적인 오브젝트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만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트랜스폼 효과를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해요 MATTEO 저는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랜스폼 점